당신이 뭐 해놓은 거 있어? 해놓은 거 있어? 아이 좋아라 할까? 알았어요. 신나게? 알았어. 알았어. 그게 신나냐고. 아니, 저기. 그... 그거 있는데? 아이고.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. 말해, 말해. 그게 신나냐? 울어라 열풍아가 신나? 신나는 거 했어. 디스크로 울어라 열풍아. 잘해요. 이번에 잘못한 거 나 진짜 안 살 거야. 알았어, 여보. 그럼 잘해요, 하트. 힘들어 뒤집어 놀아야 해. 아이고, 내가 운 좋아할게. 네? 아니, 여보 당신 사랑한다고. 아이고, 어쩐지 하루 자고는 게 좋더만. 가만히 있어 봐. 나 어저께까지, 주덕께까지. 요 양반이 죽임을 안 내. 죽임을 좀 줘요, 좀. 우리 앞날에 먹고 살만해. 부녀의장님이 그러시면 기분 나쁘고 그냥 속상하지. 아이고. 아이고. 여기도 나올 만한 것 같은데. 여보. 아이고. 오늘 결혼식 했는데, 그냥. 아이고, 인사는 잘했던 거. 그냥 몽창 씨보는 거 새긴 거 새. 오늘 노란 걸 다 많아. 노란 걸 넣든가. 아이고, 고마워요. 안전의 새끼야. 아이고, 야, 니네도 갔다 살 먹으러 가서 준다고 받냐고. 아이고, 저 한 번 또. 일로 올라가 이제. 아, 사장님. 아이고, 이거 가리면 안 돼. 아, 개쌍한 장아. 결혼기념일 사진이기 때문에 가리면 큰일 나요. 큰일 나요. 그러면 쫙 가면 가자. 증거가 있어야 돼. 응. 이런 사람들께서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스토리. 군인이 안 온대. 불어가 열풍와. 비바르시고. 전기까지. 외로워도. 울림이.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